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분양가 상한제 대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첫 적용 지역이 6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박사님,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참 많은 쟁점이 지금 있는데요. 검주의 경제 뉴스 중에 가장 핫 이슈는 6일로 예정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이른바 줄여서 주정심이라고 합니다. 그 주정심에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꼭 집어서 정부는 핀셋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핀셋으로 어느 동네를 꼽을 것인가. 동단위까지 집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반대 여론도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당의 김연아 의원 같은 분은 주말에 성명서를 내서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 각 동별 통계를 보니까 강북 지역이 훨씬 더 높았다. 동대문구, 종로구 이런 쪽이 훨씬 높았다.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이론적으로는 강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결국은 시장을 무시한 이런 정책이 국민적 저항에 처할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18주째 올라가는데 공교롭게도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 상한제를 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를 했을 때 가격이 오를 것이다는 얘기는 홍남기 부총리도 이미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 장면이죠.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구별 분양가 상승률 이론적으로만 보면 동대문구, 성북구 등에 지적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내심은 강남쪽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6일, 11월 6일로 예정된 분양가 상한제, 홍남기 부총리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과연 어느 동네를 타겟으로 할 것인지 시주장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키워드 OECD의 경고, 코픽스의 반란, 난장판 국감, 경제수석의 침묵, 분양가 상한제 대란까지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